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국면은 그런데 양강 후보들이 어느 때보다도 혼전 양상을 보입니다. 배종호 세안 대개소, 그 다음에 김정석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런데 뭐 일단 양강 후보들을 보면 그냥 붙어버렸으니까 앞서고 뒤서고는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민심의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민심의 동향은 말씀하신 대로 초접전 양상이니까요. 승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최근의 추세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승 추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갤럭만 가지고 보면 전주에 비해서 8%포인트나 역전이 됐는데 이 전주에는 7%포인트 이겼다가 1%포인트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추세 변화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결렬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분기점이 두 번 있었는데 지난 13일, 20일인데 13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 그리고 20일부터는 추락세 그때는 야권 단일화 결렬선을 안철수 후보가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도층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결렬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뒤체던 이재명 후보가 쫓아올라와서 이제는 같아졌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 김쌤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라는 게 지금 두 후보가 다 이제 지금 우리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런 것들이 보수 중도 이런 분들에게 준 그런 타격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정신 좀 차려 니들 이렇게 앞서 있다고 이런 식으로 왜 포용의 정치를 안 하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약간의 그런 매질 같은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바뀐다는 건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또 이준석 대표와의 서로 공방도 있었고 이태규 의원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도층이 약간 이게 좀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초접전으로 붙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서로 상대방의 진영을 포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제 소수 야당들이 눈이 번쩍 뛸 만한 다당제 연합 정치, 개헌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한테도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남겨놓고 싹 포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괜찮은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프레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체 프레임, 그래서 정치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문연대 플러스도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정치 보복을 공언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국민 통합을 정치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다당제까지 가겠다. 그래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플러스 지금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에게까지 제안을 했고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상당 부분 중도 무당층에 던진 메시지 효과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이냐.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현재 진영 대결의 심각성을 좀 국민 통합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뭐 적폐청산, 정치 보복, 그대 나는 아니야. 국민 통합의 프레임으로 가겠어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개 그동안은 반민주당 연합 또는 반문연대 이런 식으로 빅텐트를 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무현, 김대중 이 지지자들을 딱 따로 떼내고 또 문재인 핵심 지지층도 떼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만 남겨놓고 포위를 하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략. 아니, 저는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논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 신인이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아무런 은원관계가 없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몰래 녹취했던 것들이 공개됐을 때 아니 뭐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후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가 심상정 후보와 그런 다른 당들이 다 뒤통수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추문으로 사퇴한 후보들은 후보를 안 내놓겠다고 했다가 다 내놓았었고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헌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024년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나는 2년만 하겠다는 것인지 다당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개헌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더구나 이제 그게 코미디의 극치는 조원진 후보와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 손을 잡자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저게 진정성이 있나?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듯이 저런 제안들이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보면서 들으면서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점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건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놓고요.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개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 구조를 좀 협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DJ 정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보는 정 딴판이에요. DJ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용서의 지도자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다 용서하고 사면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전 정권 적폐수사하면서 사실상 보복을 공공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맞고 두 번째 DJ 같은 경우는 화합의 지도자입니다. 본인이 엄청난 지역 감정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560 핵심 경상도 분을 채용을 해서 동서화합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계속해서 갈라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맞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화해 평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고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면서 남북 대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스스로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말씀 드리면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제왕적 지사 아니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아니 대장동 설계 모든 건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일이 내가 서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법화 같은 거나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을 고용해서 부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시중을 들게 한다든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야말로 경기도 지사할 때 제왕적 지사셨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게 처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시대에 제왕이라는 단어가 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건 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보고 잠시 뒤면 8시부터 법정 토론은 두 번대죠. 사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외교 안보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 위제로 떠오를 것인가. 백 교수님부터 한번 짚어봐주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요. 결국은 외교 안보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면서 계속해서 평화를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힘이 평화다라면서 억지력을 얘기하면서 역시 싸드라든지 선제타격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상당히 전쟁의 위기감에서 우리도 좀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싸드, 선제타격, 싸드는 물론이고 또 선제타격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왕적 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일방적이죠. 만약에 제왕적 지사였다면 이재명 지사가 전국의 17개 자치단체장 가운데서 1위 지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논리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없는 나라 그리고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이미 크림반도를 빼앗겼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8년 동안 뭘 했냐 이거죠.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동맹을 강화하든가 나름대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키에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막 함락 위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나토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나토에 가입을 했고 나토에 30개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공하면 나토는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동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맹을 무시한 그런 나라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나라의 결말이 뭐냐. 이렇게 됐고 평화조차 누가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평화는 그냥 종이에 쓰여진 평화에 불과하다.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다. 평화체제의 구축이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 거다. 실제로 아마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전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데 신년이 되자마자 미사일을 7발이나 쏘면서 온갖 남한에 대한 비방을 해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힘이 평화인 거죠. 동맹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동맹을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미동맹은 우주동맹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은 28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건 안 맞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남북 평화, 화해, 또 경제협력의 교류에 물꼬를 텄는데 그때 당시에 서해 교전이 있으니까 완전히 초전에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체난한 폭침 사건이 어느 정권에 일어났느냐. 이명박 정권에 일어났거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이 마치 파산 난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세계 한때 4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위 밖으로 추락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경제력이 무너지면서 이 군사력도 무너진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 평화가 경제고 이 경제가 결국은 군사력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이 법정 토론 두 번째 토론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4자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교 안보를 주제로 해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역시 종전선언이나 한미동맹의 강화나 우리의 국방력 문제 그리고 균형적인 외교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저희 YTN과 함께 계속해서 4자 토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